오늘은 게스트 미니를 모셔왔어요 손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 자 일단 오늘은 화장품을 만들어 올 건데 한번 해볼 건데 여기 일단 준비물은 여기 약간 물하고 섞을 통 그리고 숟가락 근데 섞을 것만 하면 돼요 그리고 로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알로에 말 있으면 됩니다 카메라 잡아주시고요 자 일단 통에다가 물 아주 조금 담았고요 아주아주 조금 담았어요 자 알로에 넣어줄게요 세 번만 짜주면 돼요 네 좀 부족하다면 넣어줘도 되는데 이걸로 알로에 향수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만들었었죠 위니가 한번 더 만들었었죠 저희 동갑입니다 반말 쓰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친구예요 같은 학년이고요 같은 반이 같은 반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섞었는데 괜찮네요 저는 학생입니다 모션을 이렇게 넣어줄게요 섞어줍니다 약간 잘 보이시나요 네 약간 이렇게 질퍽질퍽해요 네 냄새가 되게 좋은데 솜사탕? 알사탕? 알사탕 냄새나요 닭하향 이게 로션이 키위냄새이기 때문에 아 키니티비 키니티비 키위냄새라서 키니티비 알로에를 더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확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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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알로에를 넣어줬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섞여놓으면 돼요 엄청 불편하죠 저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를 했어요 와 대박이네 이게 여기선 살짝 투명하게 보는데 여기는 살짝 흰색이에요 흰색으로 보이네요 아 아 흰색으로 보이네요 흰색으로 보이네요 흰색으로 보이네요 흰색으로 보이네요 어두워 같고 지금 이렇게 약간 투명하면서도 흰색 빛이 나는데 한번 발라볼까요 야곤 같아요 발라볼까요 자 제 손에 미니 손에 발라줬어요 제가 오 안 보이네 죄송합니다 손에 갈았어요 자 지금 어떻게 발랐냐면 아 움직이지 마야죠 이렇게 발랐어요 한번 뭔가 박하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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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 다시 확대를 안 했어요 잡아드릴게요 잡아드릴게요 화물하러 이렇게 이게 냄새가 박하 마냥 박하는 아니고 박하 향 약간 시원한 냄새 나요 시향냄새 시향냄새 아 민트 민 그 껌에 그 민트향이랑 알로에 향이랑 합친 거예요 어 되게 예뻐요 흔들림 주의 흔들림 주의 이렇게 알로에하고 키위 로션을 섞은 걸 만들었는데요 아 이거 진짜 느낌이 좋고 이거 추천합니다 이거 얼굴에 바르면 되게 좋고 근데 냉동실에 얼려서 바르는게 더 촉촉하고 더 단단해져가지고 냉동실 한번 얼른 땅땅해지더라고요 제가 해봤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를 때 너무 시원하면서 너무 좋은 느낌이 나가지고요 이렇게 그렇게 해보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일키냐고요 오늘은 위니도 모셔왔습니다 위니도 모셔왔었죠 안녕 빠이빠이 빠이빠이 잘가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면 쨍쨍이 안잡아 먹지 안녕 안녕